이 앱토로드와 에올틱의 저항 이런 것들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체외순환의 운영 중과 위닝 과정에서 너무 높은 혈압을 유지하지 않도록 조절을 해줘야 할 텐데 여기에서도 마취과 선생님들에 대해서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피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이거는 체외순환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동시에 일어나는 일일 겁니다. 그래서 체외순환이 끝나고 나서 완전히 위닝이 끝나고 나서는 LB 펑션이 괜찮고 마이오카델의 이스케미아가 없다고 봤을 때 마취과에서는 앱토로드 그러니까 혈압이 시스토릭 BP를 어떻게 반영하는 걸 텐데 이 앱토로드가 증가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에올틱에 대한 슈처 부분과 그 다음에 서지컬 블리딩에 관련돼서 이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에올틱 BP를 너무 높게 유지를 하거나 이렇게 되면 출혈이 계속해서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출혈 관련돼서 이걸 낮추기 위해서 혈압을 낮추게 되는 이런 과정을 혈압을 낮춘다기보다는 시스토릭 BP를 너무 높게 유지하지 않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너무 바소 컨스틱터라던가 이런 어떤 혈관을 축소시키는 이런 혈압 승합제들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 이걸 낮추기 위해서 유지를 해야 되고 LB가 괜찮다고 하면 하지만 LB의 기능 자체가 많이 떨어져 있는 다음 수술 후에 SBI라던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에서는 혈압을 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약들이 많이 들어갈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이런 혈압 자체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 약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너무 또 조절 자체가 실패를 하게 되면 혈압이 너무 많이 상승을 하기 때문에 심장 안에 볼륨 자체, 인트라베스큘라 안에 볼륨이 줄어든 상태에서는 다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똑같은 양의 약이 들어가게 되면 더 많은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일반적으로 성인에서는 요구되는 시스토릭 BP의 범위는 100에서 130mm 머큐리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체외순환 과정에서도 90대에서 100대 많게는 110대 정도까지 이렇게 혈압을 유지를 하게 될 텐데 위닝 과정에서 심장의 어떤 그런 LB 펑션을 봐야 될 겁니다. LB 펑션이 떨어져 있으면 위닝 자체도 잘 되지가 않고 그래서 위닝 과정에서 마취과 쪽에서는 그때부터 약을 ACC 어플을 한 이후에 약을 보통 주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맞춰서 혈압을 유지를 하게 되고 심폐기에서는 위닝 과정에서는 볼륨, 비너스 라인을 점점 줄이고 심장 안에 볼륨 프리로드를 증가시켜서 심장의 어떤 이젝션 프렉션이 일어날 수 있도록 카디악 아웃풋이, 스트로크 볼륨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과정에서 플로우를 계속 다운을 시키고 심장 안에 볼륨을 유지를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될 텐데 그런 과정에서 너무 많은 볼륨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면 혈압이 떨어지게 됩니다. 박출 자체가 잘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비교를 해서 마취과 선생님의 T의 상태 T를 보고 말씀해 주시는 그런 상태를 가지고 비교를 해서 볼륨, 그 다음에 서전히 직접 위에서 심장 자체를 다이렉트로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볼륨이 적고 많음을 계속해서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거 관련돼서 또 이제 확인을 해야 되고 세외순환사는 카메라가 심장 안에 달려 카메라를 비추고 있지 않는 이상을 알 수 있는 게 모니터에 나와 있는 수치를 가지고 이제 위닝을 보통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너무 높은 CBP가 유지가 되지 않도록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하고 또 마취과 선생님이 또 얘기해 주는 그런 것들을 잘 확인을 해서 위닝을 좀 자연스럽게 진행을 해야 됩니다. 심장이 너무 많은 볼륨으로 인해서 이 마이오카디미 디스텐전되는 이런 것들은 꼭 방지를 해야 되고 안 되면 이제 약을 써야 됩니다. 결국에는 약을 써서 마취과 쪽에서 이제 약을 쑥 사용을 해서 이제 위닝을 진행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텐데 결국에 이제 카디아가 오프 자체가 너무 떨어져 있는 이제 EF가 많이 떨어져 있는 이런 환자에 대해서는 특히나 이제 좀 조심을 해서 위닝을 해야 될 겁니다. 뭐 만약에 이제 대부분 이제 심장 환자들 안 좋은 환자분들이 그럴 테지만 이제 LB 펑션이 이게 많이 손상이 되어 임패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판막에 이제 리거지테이션이 있는 경우 뭐 MR이라던가 아니면 뭐 AR, TR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혈압을 좀 납출 필요가 있습니다. 이쪽에 이제 SBR 자체를 이제 낮게 유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그 과정에서는 적정한 이제 올간 퍼퓨전을 위한 적정한 혈압이 유지가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고혈압 환자, 특히 이제 AS, AR이 있는 환자들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 환자에서는 이 혈압이 위쪽에 너무 SBR 자체가 너무 상승을 하게 되면 이 LB가 더 많은 무리를 하게 됩니다. 이 고혈압 자체가 혈압이 높다는 거, 고혈압에 비할 수 있는 게 뭐 이 혈관에 이제 하이퍼텐전이 있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에올틱, 스테노시스도 이제 심근에 상당히 이제 무리를 주게 되는 그런 질병이기 때문에 이 수술 후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혈압, 그 SBR 자체가 너무 올라가지 않도록 그 심근이 그 어떤 그런 고혈압이라든가 이 AS라든가 이런 거로 그 다음에 이제 AR, 심한 AR로 인해서 심근에 있던 손상이 이제 이미 와 있는 환자이기 때문에 이 SBR 자체를 너무 상승을 하게 되면 심근은 또 그만큼 높은 압력을 견뎌내고 이 혈액을 밖으로 짜내야 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또 더 손상을 입을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혈압은 이제 적정한 올간 퍼퓨전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이제 좀 낮게 SBR을 이제 유지를 하는 게 이제 SBRI 수치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면서 이제 유지를 하는 게 이제 중요할 겁니다. 또 중요한 게 이제 심근이 어떤 압력이 높은 상태 그 다음 이 에올틱 임피던스가 이거를 이제 높아진 상태에서는 심근에서의 또 산소 소모량 자체도 더 많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를 더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심근에서의 이제 산소 소모량 자체가 또 증가를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또 그렇게 되면 또 산소가 공급이 또 잘 안 된다고 하면 또 손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에올틱의 이제 임피던스를 이제 리드싱 하는 게 이제 LB 이장션과 그 다음에 이 C2L LB 월 스트레스를 이제 낮게 낮추게 되는 이런 또 좋은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오카디아리에 당연히 오토 디맨드도 줄어들게 되는 이런 이제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SBR 자체를 이제 그 환자의 질병에 따라서 좀 낮추는 그런 필요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체외 순환 과정에서 이 DO2 가 상당히 중요하고 DO2 는 이제 환자마다 아까도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환자마다 좀 개인화를 시켜서 운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DO2 의 공급은 결국에는 이제 펌프 플로우 인데 이 펌프의 이제 플로우 자체가 어느 정도를 유지를 해 줄 것인가 이런 것들은 결국엔 또 이제 헤모글로빈과 또 관련이 있습니다. 이 히모글로빈은 당연히 또 히모다일루션에 대한 영향을 이 최대로 받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하고 그 체외 순환은 그 환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환자에 맞춰서 좀 운영을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 뭐 다 알겠지만 BP와 SBR의 경우는 이제 어떤 임피던스와 이제 어떤 연관이 되어 있고 만약 SBR이 낮게 되면 이제 카디아크 아웃풋은 증가를 하게 될 겁니다. 뭐 그래서 BP의 이제 그런 영향 없이 변화 없이 이제 카디아크 아웃풋은 증가를 하게 될 겁니다. 만약에 아니면 센트리퓨갈 펌프를 사용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이 센트리퓨갈의 경우에는 이게 압력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압력에 이 그래서 이제 압력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거를 다른 말로 이제 프레셔 컴프라고 보통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센트리퓨갈 펌프는 프레셔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혈압이 70에서 만약에 70mm 민으로 뭐 플로우가 4000이 가고 있었다고 치면 만약에 똑같은 RPM으로 똑같은 RPM으로 만약에 50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플로우는 더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RPM 자체는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런 식과 똑같이 카디아크 아웃풋도 혈압이 떨어지게 되면 이제 더 증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혈압이 떨어뜨리게 되면 이 조직에 너무 많은 높은 혈압 유지는 조직의 산소 전달 자체를 방해를 하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지만 심근에 산소 소모량 자체를 증가를 시켜서 더 손상되어 있는 심근을 더 손상을 시킬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체외순환 과정, 그 다음에 당연히 마취파 선생님 이런 것들은 더 저희들 보다는 더 많이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체외순환사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